저희가 뮤콘 때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볼 것 같아요 뭐가 새로운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뭘 것 같아요? 상의탈이 벗긴 공개? 멤버들 벗긴 공개? 뮤콘 때 새로운 또 이제 저희들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스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벗어 벗어 아직 벗을 만한 그러한 네, 그러한 용기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용기가 됐는데 지금도 벗을 수 있어요 몸이 용기가 안 돼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벗을 수 있지 않아요? 벗을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전체 이용가라 우리가 벗은 전체 이용가야 우리는 다 그런 거야? 저희는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그룹 배너이기 때문에 아니 우린 벗어도 전체 이용가라니까 솔직히 약간 진짜 정확하죠 12세까지는 영광이는 솔직히 12세 영광이? 영광이는 19세 아니냐? 영광이는 한 15세 고니 형이랑 영광이는 한 15세 그리고 아시안이랑 저는 전체 이용가 에잉? 너랑 나랑 무슨 양? 아니야, 우리가 15세니까 너네는 12세 너네는 12세 태안이 형은요? 태안이 형은요? 방송 불가? 방송 불가? 그 형은 내가 봤을 때 상위 타려면 바로 트로킹 들어가 상위 타려면 신나서 트로킹한다 저희는 방송 심류를 준수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벗는 거, 근데 나 콘서트 때 나중에 당콘 하게 되면 한번 벗을 생각이야 어때? 당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죠? 당콘 때까지 여러분이 가족, 가족, 친구, 지인 다 듣고 오셔야 돼요 안 돼, 먼저 벗자 방송에서는 벗을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그쵸 방송에서는 벗을 수가 없어요 세미 타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? 네 뭐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, 방송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된대요 포도? 포도? 아니 포도 말고 포도가 이상하잖아 약간 소중한 상체 소중이가 나오면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야 이 자식아 야 이 녀석아 저 꼭지 나오면 안 되지 너 너무 적나라해, 적, 적, 적나라 그럼 거기만 가려,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? 너무 보고 싶어요 제2의 눈 제2의 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쉽습니다, 저희는 뭐 준비돼 있지만 전체의 눈 가라 근데 어쩔 수 없어 포인트만 가려 포인트만 어떻게 가입니까 여러분